네, 보다 심도 깊은 검증을 위해 저희가 특별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검증위원들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대선 주자와 함께 1대1 토론을 벌이는 이른바 집중 검증 방식인데요. 우선 김옥희 교수께서 박근혜와 유승민이라는 주제로 유승민 의원과 1대1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김옥희 교수 시작해 주시죠. 네, 보수 진보를 떠나 국민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제가 자르게 된다더라도 너무너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으셨습니다. 원조 친박이라고 불리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2005년에 비서실장을 하고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에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때는 그분이 정책 능력은 비록 부족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기라고 그럴까요. 원칙을 지키고 깨끗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훌륭하신 줄 알았습니다. 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당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경선을 겪으면서 그 이후 10년 동안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계속 사이가 멀어졌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저는 늘 지적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또 제가 2015년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 방향으로 못 가도록 막지 못했던 게 저는 후회스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의 딸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정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누렸던 프리미엄은 어마어마했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비록 군사 쿠데이터를 통해서 집권을 했지만 그 이후에 산업화에 성공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던 그분만큼은 높이 평가되어야 되고 다만 그분 시절에도 당연히 그늘이 많았죠. 특히 민주주의, 억압, 자유를 속박하고 인권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미친 그런 부분은 그 이후의 민주화 시대에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집회를 지켜보시면서 마음이 착잡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누리당을 나와서 결국 바른정당을 창당하시게 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를 유의원님이 계속 내세우시는 게 경제학 전공자라는 것인데요. 경제학 전공자로서는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를 어느 정도 고민을 오래 해왔던 사람에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5년씩을 거치면서 매 5년 임기마다 우리 경제가 1%포인트씩 계속 성장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 정권이 잘못했다, 어느 정권이 책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할 수 없는 힘, 소위 말하는 성장 잠재력이라는 게 그게 계속 내려오는데 어느 정권도 그거를 되돌릴 만한 그런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대조난 이런 거를 못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창조경제 이야기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같은 거 하고 이랬지만 어느 정부도 이 저성장의 추세를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못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IMF를 겪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재벌이 주도하는 이 경제를, 경제 시스템을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 저성장 추세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려면 재벌 주도, 경제 체제 이걸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해 유희 의원께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종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집권 여당인 생리당 의원의 책임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한나라당 생놀이당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대해서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다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책임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생놀이당을 떠나고 바른정당으로 온다고 해서 그 책임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사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죄를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12년 전에 10개월 비서실장 했다는 걸 가지고 정계 은퇴를 하라, 출마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가장 책임이 있는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런 분들은 더 최근의 일이고 더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에게 누구도 하지 못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할 말을 다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배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그게 배신이라면 저는 그런 배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국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사죄해 드리겠는데 정체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저희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 저를 공격하는 거,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호기 교수,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 이거는 가정입니다.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요. 4월 달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4월 말이나 5초예요. 대구, 경북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지난 11월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 이런 사람들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 그 사람들이 만든 검찰의 공소장, 서른 장 넘는 거. 그거를 제가 몇 번 읽어보고 이거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탄핵소추안, 탄핵애를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탄핵 절차는 특검 수사 끝나고요. 헌법재판소가 저는 인용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검찰 기소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특별검사가 기소를 하고 또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저는 그 모든 사법적인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이 나라 법치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용서, 화해, 이 문제를 둘러싼 국민분열을 마지막으로 치유하는 거. 이거는 사법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국민의 의견을 구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호기 교수 김호기 교수 김호기 교수 김호기 교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